1. 주님, 제 입시를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 찬미 전하오리다.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히 만 보게 되었고 사용하시는IV, B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응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에 머물게 하소서 아멘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모든 것이 은총이어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어서와 함께 하세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할게요 하느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